안녕하세요. 매직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두이노 윤과 블링크를 연결해서 블링크로 간단하게 LED를 제어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윤에다가 가변저항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블링크로 아두이노에 연결된 센서값을 있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은 아두이노 윤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가변저항이라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 아마 이 가변저항이라는 것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일종의 저항이에요. 근데 가운데 이 돌릴 수 있는 스위치를 돌리는 거에 따라서 제가 들고 있는 저항 같은 경우에는 10kΩ 저항인데 완전히 한쪽으로 돌리면 10kΩ 저항이 되고 완전히 한쪽으로 반대쪽으로 돌리면 저항값이 없는 일종의 돌리는 거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는 가변저항이에요. 이 가변저항을 사용할 거고 그리고 브래드보드 하프 사이즈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수수점파이어 3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아두이노를 연결해 볼게요. 연결은 지금 회로도처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이 가변저항을 이와 같이 생겼는데 이 가변저항을 다리가 3개가 있죠. 이거를 브래드보드에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변저항에 다리가 3개가 있는데 한쪽에 끝머리 한쪽에 있는 쪽에다가 이제 검은색 점퍼하이어를 꽂고 이거를 그라운드에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 완전 반대쪽 끝쪽에 있는 쪽에다가 빨간색 점퍼하이어를 꽂고 5볼트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다리 있는 부분에 이렇게 점퍼하이어를 하나 꽂고 아날로그 A0번 핀에다가 연결해 주세요. 이걸 통해서 한쪽으로 완전히 돌리면은 이제 저항에 저항값이 0이 돼서 5볼트가 여기 A0번 핀에 연결이 되는 거고 완전히 돌리면은 이제 그라운드처럼 그래서 저항값이 너무 높으면은 마치 이제 0으로 인식되고 저항값이 없으면은 이제 전류가 많이 흘러서 아날로그로 입력 신호를 받으면은 1023이죠. 1023에 값이 1키도로 이제 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블링크 쪽에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블링크를 켰는데 저번 시간에 이 블링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드위노 윤 쪽에다가 스케치를 업로드를 했잖아요. 그 스케치 업로드 한 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곧바로 블링크를 저처럼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도구를 이제 저는 버튼이 아니라 Value Display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추가를 해주시고 Value Display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설정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핀에 핀을 누르고 아날로그 A형 선택하고 Continue 하고 나간 다음에 이거를 아드위노 쪽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아드위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블링크를 실행하면은 연결이 됐고 시작하면은 값이 1002라고 적혀 있죠. 거의 이제 제가 완전히 한쪽으로 돌려서 그런데 이거를 반대쪽으로 이제 돌릴 때마다 값이 765 432 0 이렇게 바뀌었죠. 다시 반대쪽으로 돌리면은 값이 이렇게 바뀌면서 1000 완전히 1023이 되진 않네요. 제가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반대쪽으로 또 돌리면 0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설정을 할 수 있냐면은 멈추고 Value Display를 누르면은 여기서 0과 1023 사이에 동그라미 모양의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게 표시가 되고 다시 클릭하면 없어지는데 이 동그라미 모양의 아이콘은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아두이노에서 Map 함수라고 그거랑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값을 A0번 핀의 값을 0에서 1023 사이의 값으로 봤는데 실제 내가 완전히 반대쪽으로 돌렸을 때는 1023이 아니라 마치 100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렸을 때 0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가운데 동그라미 버튼을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원하는 값을 바꿔준 다음에 실행을 해주면은 아까는 제가 완전히 반대편에 돌렸을 때는 0 1000 1000이었는데 거의 이거를 완전히 돌릴 때마다 돌릴 때마다 거의 100 가까이 됐죠. 그리고 다시 돌리면은 100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0이 되고 다시 완전히 돌리면은 거의 완벽하게 1023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도 완벽하게 100이 안되는데 98 97이 되죠. 이와 같이 블링크를 이용해서 아두이노 윤에 연결된 센서 값을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이번 시간 아두이노 윤 쪽에다가 가변 저항을 연결한 다음에 블링크에서 그 가변 저항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센서 값이 바뀌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와 같이 블링크를 이용하면은 아주 쉽게 아두이노 윤 또는 이렇게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나 이렇게 보드 쪽에 연결된 센서 값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용한 거는 밸류 디스플레이인데 밸류 디스플레이 말고도 값을 표시해주는 다른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사용을 하시면 그냥 쉽게 밸류 디스플레이 사용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사용하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센서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아두이노 윤에다가 인체 감지 센서라는 것을 연결을 해서 그 아두이노 윤 주위로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자주 왔다 갔는지를 이제 수를 세주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